얘들아 우리 사진 찍을까? 좋아요! 올리비아혜씨 먼저 사진 찍어드릴게요 원하시는 그게 있나요? 저는 약간 이런 걸 찍어볼까요? 아 컨셉샷 이름에 맞게 한 번 찍어볼까요? 우아하게 전신샷 원하세요? 아니면 하우체샷? 약간 이 컵까지? 컵까지? 상세하시네요 자 찍어드릴게요 제가 또 한 폴라로이도 하거든요 자 하나 둘 셋 아 명샷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명샷 나왔어요 제 이름이 별맞게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기대해주세요 기대할게요 자 고은희씨 원하시는 사진이 있나요? 저는 이제 이게 꽃이 있으니까 숲속에 있는 듯한 숲속에 있는 듯한? 그럼 분위기있게 찍어주세요 뮤비 때도 꽃이랑 찍었잖아요 당연하죠 전 나비니까요 꽃을 한 번 들어도 되지 않아요? 안 될까요? 네 빠져있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? 그러면 약간 멀리서 찍어야겠다 멀리서 찍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꽃과 함께 자 하나 둘 셋 아 예이 또 명샷 중에 하나 나왔어요 감사해요 예쁘게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저희 출시 오랜만이에요 오늘 아 진짜요 책과 함께 남의 다이어리를 들고 찍는 것처럼 약간 대학생 컨셉인가요? 네 자 어떻게 찍어드릴까요? 음 가까이 찍어드릴까요? 네 가까이요? 가까이 아 너무 가까워요 가까이 네 여기서 네 남의 다이어리를 구경하는 듯한 네 설정 사진이에요 네 전 오른쪽 얼굴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요? 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 잘 나왔어요 명사진이에요 명사진이에요 제일 잘 나왔어요 제가 언니 찍어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도 약간 대학생 컨셉으로 찍을까요? 네 좋아요 언니도 남의 다이어리를 찍었는데 네 저도 그리고 오른쪽이 예쁘니까 오른쪽으로 좋아요 가까이 찍어줄까요? 네 가까이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둘 하나 네 네 네 이상한 소재 얘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진짜 잘 찍었어요 감사해요 네 다 잘 나왔겠죠? 네 절 믿어요 아 우리 기타 멋있어요 사진 나오고 있나요? 나오고 있어요 다 잘 나왔어요 저는 나오고 있나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잘 나왔어요 네 한번 저희 이렇게 사진도 다 찍었고 한번 인사를 드려볼까요? 네 네 그러면 둘 셋 유스 유스 바이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YY 바이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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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희 YY 바이와이 말이 없다 다들 잘 보셨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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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댓글 공유하기 구독하기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 폴라로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싶죠? 갖고 싶죠? 네 그리고 저희 이달의 소녀 YY 바이와이 신곡 러브 포에버가 나왔잖아요 네 다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러브 포에와이 해주세요 이달의 소녀 YY 바이와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유스 유스 바이오 이달의 소녀 YY 바이와이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러브 포에버 아아